화이팅!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는 분들이죠. 무대 위는 물론 퇴근길까지 장악할 크랙씨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팀의 이미지, 무대 컨셉, 세계관 등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모습이자 와일드 시크함으로 무장해 돌아온 크랙씨. 오늘 퇴근길이 강렬한 이유는 누구덤? 크랙씨담! 퇴근길을 더 강렬하게 각인시켜줄 크랙씨를 얼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씨들! 안녕하세요, 크랙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랙씨분들. 이번에는 웅이가 모르면 답하라, 웅이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 웅! 감사합니다. 오늘의 더쇼 TMI는? 저 먼저 말할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생방송 때 이 귀걸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무대를 하다가 결국 빼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워나갔다. 주워나갔다. 귀는 안 다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두 분만 더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도. 네, 저는 오늘 앞머리가 살짝 마지막에 휘어가지고 헤어쌤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던 그런 TMI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이건 정말 TMI일 수도 있는데 오늘 덥쇼 대기하고 있다가 신발을 벗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신발을 벗고 대기하고 있었다. 근데 그건 국룰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신발 벗고 이렇게 대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크랙 씨에게 퇴근길은? 뭐뭐다. 하나, 둘, 셋. 오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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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크랙 씨에게 퇴근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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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사랑인가요? 왜냐하면 저희 크라운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서 그 마음으로 자거든요. 크라운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서 사랑이다.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라운에게 소소하지만 사랑을 느낀 순간이 있을까요? 너무 저만 말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번 팬사인회 때 크라운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저희 크라운이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함성소리가 크랙 씨 이렇게 엄청 커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 약속했던 게 큰 함성소리 내주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저희 크라운이 다 웬비치아이가 약간 내양인이거든요. 근데 정말 큰 용기 내서 오늘 그렇게 소리 질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크랙 씨만의 신조어를 만들어 본다면 있을까요? 저희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크라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저희 카린 언니가 만든 신조어인데 수끄럽다입니다. 수끄럽다? 네. 수끄럽다 무슨 뜻인가요? 쑥스럽다와 부끄럽다에 합친 건데 카린 언니가 오, 귀엽다. 네. 그거를 이제 합쳐서 당황해가지고 지금 너무 수끄럽네요. 이렇게. 아마 크라운 분들도 수끄럽다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이제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븅러븅 포토 타임도 가져볼게요.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어, 볼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트를 또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뒤에 와주신 팬분들에게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감사합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려요. 이렇게 저희 크랙 씨를 퇴근 아웃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크랙 씨가 내일 누구덤 막방이어가지고 누구덤 사랑해 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랙 씨 여러분 퇴근 러브 하세요. 안녕. 안녕. 오, 예. 오, 예.